뭐 될지 안될지는 안되겠지만 일단 도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세팅을 하고 40인치 아니야 80인치인가 TV로 연결해서 원래 컴퓨터로 하다가 컴퓨터로 애초에 다른거 하다가 그냥 저 아이레이션 때문에 세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단점은 어 이거 겨치대 친구꺼 뺏어온 거에다가 프로파일 합쳐가지고 약간 좀 엉성한데 단점은 아 레일은 여기 아 마운트는 진짜 마운트 들어갔고 중요한건 움직이는게 안됩니다 움직이려면 여기 지금 엉성하게 해놨는데 아 여기 지금 움직여가지고 진짜 쓸수만있게 고정 살짝 해놓고 아 이게 좀 당겨야 된다 그러면 요걸 움직이면 되요 풀어서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제 몸에 딱 맞게 해놨기 때문에 어 운전할 때 편합니다 나중에 이거 핸들 마운트 갈아가지고 진짜 제가 쓰던거 옛날에 현역? 현역때 하니까 운동수 좀 왔네 옛날에 쓰던거 이렇게 바꿔서 써 볼까 합니다 파킷시트 이거 이렇게 돼있어서 되게 그래 쌓아야 보긴 한데 아무튼 저거 아 진짜 아반떼 앤 사고 싶었는데 일단 여기 가상의 세계에서라도 일단 즐겨봐야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글로벌 리그 도전기 하여튼 준비 과정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아씨 아반떼 사고싶은데 짠 도전